이거 박지민 코잖아 지금 여기 보니까 아무도 숫자가 안 한 거 혹시 이 코가 누구 코인지 아시겠소? 당신 코잖아요 당신 코 당신 코요 님 코잖아요 누가? 네 저는 이것보다 더 콧구멍이 더 보이고 님 코요 님 코 이 핑크색 그 까만 티 입고 찍은 사진 아니오 내 거 아닌 거 같은데 당신 셀카요